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이우찬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기자인데요. 지난해 ICO 전년보다 90% 줄었다. 지난해 ICO 전년보다 90% 줄었다. 10억 투자 받기 어렵다. 라는 제목입니다. 2일 암호화폐 시장 공식 플랫폼인 쟁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설립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15개로 집계됐다. 이는 18년도 ICO를 진행하는 112개와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지표다. 17년도와 비교해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다. 라는 뉴스인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여러가지 사기성 ICO들이 많이 있었죠. 또 ICO를 성공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였으나 사업 상황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프로젝트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시장에서는 이런 ICO에 들어온 자본들 때문에 시총이 늘어났고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자금 유입으로는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세 가지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프로젝트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서 시총이 올라가고 자체적으로 대기업이 되어버리는 그것. 그리고 메이저들 중에 여러 IT 기업들이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인수되어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그것. 그리고 폐쇄적인 분야에서 자산 가치로서의 암호화 자산이 배제된 채 블록체인만 사용되는 그것일 겁니다. 스스로 대기업이 되는 프로젝트는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플랫폼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대기업에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 컨텐츠 생산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컨텐츠 생산자들과 그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런 플랫폼들과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대세는 넷플릭스를 필두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구글의 유튜브 등 여러 서비스들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고 있고 당분간은 그 기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기업 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기업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인수한다 라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주 극소수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인수해야 할 만큼 사업성을 갖추었고 인수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인수하는 비용이 얻을 수 있는 예상과 이를 인수하는 비용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과 같거나 적어야 하는 거죠. 최소한 향후에 더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이를 절대 실행에 옮길 리가 없죠. 기업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집단이니까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스스로 인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욱 더 냉철하게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을 만한 프로젝트들은 정말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